자 그 다음에 야차왕. 야차왕 그 다음에 용왕 또 한 명 누구예요? 구반다왕 정장왕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구반다왕 또 그 다음에 건달바왕 이분들이 누굽니까? 사천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찰에 들어가면 어느 사찰이든 간지 천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 함경, 세주, 묘원품 이 부분입니다. 범어사는 동서남북이 잘못되어 가야지. 사천왕문.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바꾸자 이라면 안 돼요. 바꾸자 이라면 안 되고. 잘못된 게 아니고 특이한 서류로 해놨네. 다른 함경인갑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는 채 해봤자 별 소득될 것도 없어요. 다시 또 한량없는 야차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함은 비사문 야차왕과 자제왕 야차왕과 엄지기장 야차왕과 대지의 야차왕과 예만주 야차왕과 건강한 야차왕과 용건비 야차왕과 용적 대군 야차왕과 부자재 야차왕과 또 뭡니까? 역개고산 야차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일체 중생을 수호하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에 가보면은 그 도표 하나하나에다가 제가 이렇게 번뇌를 끊게 한다. 중생을 수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도표에 제가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서놓은 게 전부 이 대목을 그대로 환경원문을 옮겨놨습니다. 환경원문을 그 꼭지를 옮겨놓고 옮겨놓고 일어났습니다. 제 임의대로 쓰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도표 같은 것도. 그런데 오늘 서울에 갔는데 그쪽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패드를 다 사놓고 한 달 전에 다 사놨어요. 어플을 다운받고 뭘 해보고 이랬까 골치 아파 죽겠거든. 아이패드 쓰지도 못하고 사진만 뿍뿍 찍고 계신 거라. 아이패드 좀 가르쳐 주고 가라고 해서 아이패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했는 말이 있어요. 아이패드 만든 사람도 있다. 어플을 만든 사람도 있다. 이걸 설 수가 만들어놓은 거 써도 못하면은 축생에 가깝다. 계속 골치 아프면서 연구하고 연구해. 그래도 포기하는 사람은 축생 밑에다. 아이패드 골치 아프다 안 쓰는 사람은 더 밑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법에 굴리고 사느냐. 법을 굴리고 사느냐.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있는 스마트폰 골치 아프다고 아집스럽게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투지 쓰는 사람들은 진짜 투지 좋은 사람들이야. 지금 5G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5G로 넘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투지 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소우리에 같이 사는 게 낫다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다문천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문천왕을 야차왕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갑시다. 야차는. 우리 흔히 야차는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게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만 서면은. 경호사님 말씀 빌리면 그래요. 사심이면 정심이다. 삿된 것이 깊은 사람의 안굴리마라처럼 마음을 한번 돌이키면은 정도로 가는 길도 깊다. 얍삽하게 이렇게 남비처럼 살지 마라. 끓고 자시고. 좀 두껍게 가마솥처럼 그렇게 은근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사심이면 정심이다. 그러니까 흔히 천수경 할 때 그 대목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위로하잖아요.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무자성 종심기. 옛날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때는 그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저질렀고. 심량멸시 재영망.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 그런 악독한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는 천수경 이길 때 그 대목이 굉장히 기분 좋아. 재망심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대목은 얼마나 참선구절입니까? 참선구절. 선방에 앉아서 우리가 산매를 못 들어가는 딱 쉬운 얘기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악독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악독하기 때문에. 산매에 못 들어가는 사람 탐진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지는 참선 안 하고 참선은 방석만 하는 거지. 방석은 참선하고 앉아있고 지는 방석은 방석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따로 돼가 있잖아요. 산매에 들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아상 때문에 그렇다. 귀신 눈에 딱 기록해놨어요. 모든 번뇌의 근본은 악연이다. 그 악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악연이고 하나는 인악연이다. 객관적인 환경에 떨어지든지 주관적인 자가당착에 떨어지면 절대로 산매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산매로 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보시를 해라. 남에게 능력해져라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든 기준 질서에서 새치게 하지 마라. 직의 정신을 철저히 지켜라. 그 다음에 앵간하면 견디기 힘이 있더라도 참아라. 참는 것을 계속 반복해라. 정지를 해라. 그러면 비로소 악업장이 소멸되어서 산매에 들어서 선적을 이뤄서 인정바래라. 비로소 지혜가 돋아나서 본래 면목으로 갈 길이 열려서. 그래서 반야 낭지로서 반야 낭지가 누구냐. 삼세제불의 어머니다. 성불모 반야신경이라 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반야다. 그래서 부처님을 받냐 못 받냐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서는 4대 천왕을 쭉 얘기하면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차왕은 끝없는 방편을 써서 못된 중생을 부지런히 조복한다. 그럼 누가 결국 못됐다는 거예요? 야차왕도 못된 데 그 못된 야차왕도 스스로 부처님의 본문으로 제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야차왕이 지도 경생했는데 또 다른 중생을 지와 비슷한 중생을 또 제도하러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차왕은 북방의 비사문 천왕이다. 비사문을 번역하면 다문이라고 한다. 다문, 남에게 많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복덕의 이름이 남에게 공덕을 많이 샀다 보니까 칭찬을 자자하게 사방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한다? 다문이라고 한다. 우리 흔히 다문이라면 안한 존자의 다문제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법문을 들은 것도 다문이지만 여기는 자기가 공덕행을 많이 지어가지고 남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게 들리기 때문에 뭐라 한다? 다문이라고 한다. 야차왕은 번역하면 경첩이라고 하는데 재빠르다. 민첩하다 이 말이지. 아주 가볍고 둔하고 둔탁한 것이 아니라 민첩하다 이거예요. 이는 야차왕에 빠르게 공중을 날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을 수호하고 구제함을 표한다.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을 집올릴 다 보고 도와준다 하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흔히 내먹고 남는 찌꺼리게 남준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야차 정도 되면 다문이 된다 한다면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남부터 구하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가 깔려있죠? 다문 대야차왕의 찬탄이라 중생 제약이 싱가포라 중생의 제약이 깊고 가히 두렵다 백천급 불겸부리라 아주 탐진치가 많으니까 부처님이 안 비지 부모도 안 비고 형제도 안 비고 그런데 오직 부모 형제도 안 비는데 자기 부처님이 보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저 뒤에 십지품에 가면 내가 살면서 지옥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낫지 천상 극락 같은 세계를 누리면서 불법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가 뭡니까? 우리 호의호식하고 죽노릇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흔히 죽노릇 잘 하는 거다. 아이고 선생님 대단타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이대로 넉넉해요. 이대로 절대 중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눈이 이만큼 1매다 오고 이래도 참새는 산 꼭대기에서 굶어 죽어요. 그렇죠? 중은 굶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부처님의 공덕 때문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굶어 죽었다면 지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거나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럽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굶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누가 못 죽게 해놔요. 못 죽게 해놔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 약간 밥 먹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국사한 거로 이렇게 먹으면서 저는 이렇게 범무사서 모가지 똑 떨어지면 밑에 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또 통도 사서 모가지 똑 떨어지면 모가지 떨어졌다기보다는 내가 그만두고 나오면 또 무엇이 돼가 있고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어떤 자리를 가야 되겠다고 스스로 욕심내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똑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벌받을 수 있으면 좀 귀찮거로 또 여와서도 강의해라니까 할 수 없이 대학원 일로 또 잡혀와야 되고 이 떨어지면은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떨어지면 또 어차피 다른데 불러 갈걸 뭐 그게 굶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다른 사람분들을 보는 것도 여러분 많이 봤지만은 우리 어른 선생님 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성치도 안 하신 몸인데도 그 원력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찮으시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당신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천상 부처님의 수호 대중들이 불법을 옹호한다 이런 얘기 하암신주의 옹호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암경 약찬계만 하더라도 도량신이 나와서 그 사람을 매일 옹호한다 하거든. 저는 조금 삿댄 소리가 있자면 확신이 나옵니다. 확신이. 그러니까 내가 힘든다. 죽고 싶다. 아이고 너무 괴롭다.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집이 많은 것일 뿐이지. 그것만 벗어나면은 그렇게 힘들어 할 일이 없어요. 백천곱 동안 부처님을 못 봐서 표류생사 수중고라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천안산거리로 이제 뱅뱅 도는 거예요. 일대 이들을 구하려고 누가 오셨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용왕. 제일 기분 좋은 게 나왔어요. 용왕. 수순 평등 성근 해양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는 무진 공덕장 해양이라고 해놓고 그건 뭐 해석 안 해도 잘 알고.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간 설계 다 빼놓고 그걸 부처님의 법문 하시는 걸 뭐랍니까? 개구. 따라해보세요. 입을 일 쫙 벌리는 걸 개구라 해요. 현담. 설계까지 다 보여준다. 현담. 설계까지 다 꺼내요. 내 속에 있는 거 비밀은 하나도 없다. 그죠? 이렇게 특이한 것도 하나도 없다. 신비로운 것도 하나도 없다. 신비로운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자체가 신비로울 뿐이지 내 특이한 법을 얻은 법이 신비로운 것은 없다. 그대 역시 내가 신비로우면 그대도 신비하다. 이게 부처님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은 이게 입을 벌려가지고 남한테 싹 던져주듯이 모든 데 자기 아집을 가지고 움켜잡는 이런 것이 없고 순리대로 따라가는 수순 수순을 다른 말로는 바람일 행위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우리는 수순이라고 하고 이 수순을 행해서 기신로는 딱 수순이라고 박아놨어요. 수순은 뭐냐면 보시지개, 인욕, 정진, 지간바람일을 수순이라고 한다. 이 수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수순을 통해서 시각을 성취한다. 시성, 정각한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덕입이 된다. 수순을 통하지 않으면 덕입을 갈 수 없다. 여기서 수순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에 대해서 일리평등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지. 제가 경상도 마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전라도 마을 쓰시고 충청도 마을 쓰시고 수울마을 쓰세요. 그렇죠? 수울마을이 다르잖아요. 그럼 마을 하는 힘은 일리평등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들어와서 뭐가 되어 있어요? 훈섭이 충청도로 되어 있든지 경상도로 되어 있든지 그것이 안에 무루한 항아사의 찔찔 새는 완벽한 구경의 우리의 진여자성이 진심이 있다. 본심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대자 대비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가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뭘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살신성인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심을 구현해서 진심 인생을 살다 가고 그렇지 못하면 악독하게 살면 망심 인생을 살다 가고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에 기대가지고 어지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열애장이라고 좌성청정에 기대가지고 유생멸심이다. 어여해장하야. 어여해장에 기대해서 유생멸심이다. 생멸심이 있다. 생멸은 뭐예요? 무명이거든. 무명이 어디 달라붙었냐면 캄캄한 무명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자성청정에 달라붙어 있거든. 이건 본래 없는 건데 그거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무명이 달라붙는 순간에 이것이 망심 집착 분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래 있는 진심의 청정과 무명의 망심이 진망이 합해가지고 뭐가 돼요? 아래아식이 됐잖아요. 우리 지금 아래아식을 쓰고 있잖아요. 아래아식을 모든 걸 기억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섭수하기도 하고 모든 걸 뿜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손가락 하나 깜짝하고 눈깔을 깜짝하고 아래아식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아래아식이 바로 뭐예요? 열애장이에요. 열애장. 귀신 넣는 거 자세하게 돼가 있거든 그게. 그런데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열애장이 뭔지 아래아식이 뭔지 그런 건 아니고 진망이 합돼버리면 생멸과 불생불멸이 불생불멸은 열애장이에요. 열애는 바로 진여고 진여는 바로 불생불멸하고 유생유멸 생멸하고 같이 붙어버리면 진망 합이 됐을 때 이걸 뭐라 하죠? 아래아식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업이 없는 무념의 경지의 자성청정의 열애장하고 무명 업식하고 같이 붙어가 서면 아래아식이고 망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망을 다 걷어내버리고 나서 본래 면목만 남으면 뭡니까? 열애, 청정, 자성이요. 지금 그 얘기들이 쫙 돼가 있는 거예요. 전부 그 얘기일 뿐이에요. 그럼 그거 귀신론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감산득정선생님, 도인선생님이 귀신론을 모르면 하암경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 추억이 없다. 핵심 간문이. 빗장간자 있잖아요. 귀신론이야말로 하암경을 여는 간문이 돼요. 하암경은 뭡니까? 일체 중생 성불이잖아요. 우리의 그 얘기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이렇게 있잖아요. 수순, 평등이라는 것은 평등은 뭡니까? 높이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이 허공이 어디만큼 높고 어디만큼 낮은 게 산이 높고 낮음이 있고 바다에 깊고 넓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텅텅 비어버린 이런 세계다. 이걸 평등이라 하겠다. 이걸 일심이라 하고. 그러니까 수순, 평등 수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 없는 거예요. 그런 성근해양이래요. 자, 그것도 제일 훌륭한 용이 나왔어요. 다시 또 한량없는 용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비루, 박차 용왕가, 사깔라 용왕가, 운원묘당 용왕가, 염구해강 용왕가, 보고운당 용왕가, 덕차가 용왕가, 무변보 용왕가, 청정색 용왕가, 보운대성 용왕가, 무연래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하를 잘 내겠죠. 이와 같이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힘써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쏟아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뜨거운 건네를 소멸하게 하였습니다. 용왕은 제일 꺾고 질러보면 어떤 놈이에요? 내하고 비슷한가 봐. 확 끌어서 하를 잘 내는 거 봐. 용왕이 불을 뽑는다. 불을.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불을 뽑는 것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가 성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불 뽑는 중생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불을 시크퀴를 바르잖아요. 나도 왕년에 그래 살아봤는데 뵐 거 없어. 성질 죽이고. 이렇게 다독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죠. 용왕은 구름이 비를 내어 열기를 시키든 뭐를 시킨다? 번뇌를 시킨다. 용왕은 서방의 광목 천왕이다. 서방의 광목, 넓을 광자, 눈목자는 거 보기 하를 안 내려고 하면 사람이 넓은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 같다. 그렇죠? 하내는 것은 중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저는 하를 안 내요. 법분을 일으켜서 법의 비로소 중생을 생장하게 함을 표한다. 용왕의 공덕 중에 밖으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뿌린다는 것은 뜨거운 탐진체의 악도감 마음을 흩어버린다는 뜻이며 안으로 자비로운 구름으로서 널리 혜택을 내린다는 것은 감노법문의 법으로서 널리 중생을 적시어 업장과 미혹과 고통의 연례의 불길을 잡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혹, 업, 구호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고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 연례의 불길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 용왕이 있다. 그럼 용왕, 비루박차 용왕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비루박차 용왕이라고 이런 것도 이 용왕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라면 소초의 청량국사 해석하시기를 이 짐승을 한 번만 째려봐버리면 그 소가 시름시름하다가 일주일 내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을 안 뿜어도 모 대통령이 레이지 한 번 맞으면 바로 사표내야 되죠. 한 번만 눈말 한 번 째려봐버리면 거기서 그 사람은 시들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도관 용왕이 아주 자비의 눈길로 바꾼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관, 그대여 관해봐라. 열의 법상이야. 열의 법도 항상 그러함을 관하라. 일제중생의 함이익하사 일제중생을 다 이익되게 하사 능이 대자로서 애민력으로 능이 대자비 큰 자비로 불상이 여기는 힘으로서 발피외도 윤추자로다. 저 험난한 곳에 빠진 이들을 건지시네. 여러 가지 막 어슬프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첫째 시간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천왕들 두 꼭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왕은 어느 천왕? 강목 천왕 그 다음에 저기 야차왕은 다문천왕으로 북방 그 공덕 탑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죠? 그럼 아 저 다문천왕이구나 용 잡고 있으면 아 저거는 또 강목 천왕이구나 대충 답이 나오죠?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간